그래서 지금 헤어지고 싶다는 거야? 응, 우리 헤어지자 뭔 소리야 누나 화 많이 났구나 누나 쌓인 게 많았구나 내가 방금 그런 장난쳤다고 그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제 좀 쉬고 싶은 거 같아 아니 뭘 쉬고 싶은데 내가 누나만 힘들게 했어? 그런 것 좀 더 말해주라 내가 누나 싫어하는 거 다 안 할게 그냥 내가 혼자 힘들어하는 거 같아 아니 그런 게 어딨어 무슨 이유라도 있을 거 아니야 아니야 구름아 그냥 내가 나쁜 거 같아 너 그냥 더 좋은 사람 만나 무슨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나는 오늘 이 말 하려고 만나자고 한 거였어 아니 누나 나는 앞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 따라 나오지 마 구름아 진짜로 어 나 헤어졌어 그냥 그렇게 됐지 뭐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너무 나 혼자 결정한 것 같아서 미안하긴 해 아니야 또 그렇게 걔만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냥 좀 심순순순하네 응 내가 다시 전화 걸게 어 왜 그러는 거지? 이유라도 말해주면 안 답답할 텐데 앗도 앗도 누나도 진심은 아닐 거야